번이나 710 자수 머신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수를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자수 파일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자수 usb를 여기다가 꽂아요. 이렇게 usb를 꽂고 나서 파워를 켤게요. 파워를 켰는데 여기 그냥 우리가 재봉투였을 때 그냥 딱 켜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에 부팅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저도 알게 됐거든요. 자 켜지고 있는 과정이에요. 자 켜지고 있습니다. 파워를 켜서 부팅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. 그러면 저희는 자수를 할 거잖아요. 자수 기암을 여기다가 꽂는데요. 여기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꽂을 거거든요.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꽂으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얘를 약간 사선으로 위에 여기 뒤에를 좀 치켜 올려주셔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살짝 들어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주기 이제 자수기 암을 철취를 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 홈 버튼 집 있죠. 집 버튼을 누르시면 일반 재봉투를 할 건지 자수기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자수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자수기 보면 요 요 보이시죠. 이게 이 톱니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눌러줘야 이 톱니가 내려앉을 거예요. 그러면 자기를 깊게 눌러주시면 푹 들어가 있죠. 그리고 톱니가 내려가져 있어요. 자 톱니 내려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뭐 재봉투 그림이 있고 USB 그림이 있잖아요. 저는 자수 파일을 USB에 담아놨기 때문에 USB를 터치. USB를 누르면 원하는 게 나오거든요.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 잠시 기다리면 얘가 읽고 올 거예요. 자 여기에서 나는 자수 어떻게 하고 싶냐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게요. 여기 사이즈가 적어져 있는데요. 참고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후프를 어떤 걸 할 건지 노르바를 어떤 게 할 건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우선은 노르바를 여기를 눌러서 나는 15번 노르바를 사용을 할 거고 자 그리고 후프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해야 될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바늘 있죠. 이 바늘 그림을 눌러요.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이거 움직이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죠. 움직이게 할 거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자수 작업할 준비를 오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제가 후프 선택한 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천을 원단을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. 여기 얘를 여기다가 꽂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심히 노르바를 조심히 해서 여기를 잡아서 자 보실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자 이제 잘 꽂아 놨거든요. 딱 장착하시고 장착했으니까 장착했어요. 기어 터치 그러면 이제 자수가 놓는 걸 준비를 해놨죠.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. 여기는 이제 제가 활용하는 거는 칼라가 두 칼라를 사용할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칼라 할 거 실 끼우시면 되고 시 끼우고 나서 이제 시작을 제가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파란 초록불 있죠. 깜빡깜빡 거린 거 걔를 좀 누르세요. 길게 그러면 준비를 하죠. 자 스타 지금 이렇게 실 길게 나온 거 걸리적거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얘를 바짝 잘라내버릴 거예요. 이렇게 자수가 시작을 할 거예요. 자수가 다 끝나면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할게요. 첫 번째 칼라를 색상이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 칼라를 교차를 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째 칼라라고 써져 있죠. 그러면 실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실 교체하시고 여기에 깜빡깜빡한 데 있죠. 똑같이 좀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. 자수가 이렇게 다 나아지면 얘가 이렇게 뜰 거예요. 다 끝났잖아요.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나갈 거니까 터치를 하고 홈을 눌러서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자수 안 할 거고 이제 일반 재봉툴로 빠져나오게 눌러요. 여기 보면 여기를 뽑아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뽑아요. 이거를 뽑는 거죠. 그리고 다 뽑았으니까 얘를 터치 그러면 이렇게 지갑 아까 여기 앞에만큼 있었던 것이 주차를 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노르브 톱니 내렸던 거 있잖아요. 다시 복귀시키라고 써져 있으니까 복귀시키면 되겠죠. 여기까지 하면 자수가 마무리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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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